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계절마다 꽃축제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애써 축제를 준비했지만 정작 축제의 주인공인 꽃이 피지 않아 꽃 없는 꽃축제를 치러야 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지난 봄엔 벚꽃축제가 줄줄이 진통을 겪더니 요즘은 가을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많은 축제가 비상이 걸렸습니다. 하루라도 일찍 꽃을 피우기 위해 개화 촉진제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.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번 주 금요일 개막하는 국화축제를 앞두고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화분을 옮기고 있습니다. 예년 이맘때면 꽃망울이 알록달록 필채비를 할 때지만 어찌 된 일인지 올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. 국화축제 백미인 국화조약물은 여전히 초록빛을 띄고 있습니다. 밑에 둔 화분도 꽃이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20년 넘게 축제를 방문해온 시민들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. 익산시가 예측하는 개막일 무렵의 개화율은 약 30%. 축제 폐막이 가까워져서야 만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개화에 도움이 되는 촉진제까지 뿌렸지만 아직은 감감무소식.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길게 이어진 여파로 익산시는 보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상황은 익산만의 일은 아닙니다. 지난 일요일 폐막한 정읍 구절초 축제도 개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방문객이 3만 명이나 줄어 축제 시기 조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가을꽃들이 더위 영향을 받았다면 지난 봄 돈의 크고 작은 6개의 벚꽃 축제는 늦추위로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치러야 했습니다. 때가 되면 어김없이 피고 지던 꽃들도 기상 이변과 지구 온난화가 심수를 부리면서 꽃 없는 꽃 축제가 다반사가 되고 있습니다.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.